자 단차전지 찍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웠다 즐거운 단합대였다 아 좀 죄송한데 웃어주시면 안 돼요? 그만 찍고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제보음이 여러 가지 저희가 파헤쳐 보니까 어떤 소통이 조금 잘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제보를 한 게 누구냐고 어?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지금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서 하나 둘 레츠 고 아! 아! 출장 소통의 신 제 1회 서진의 단합대 두루만 아! 끝! 끝! 나이 나아! 끝! 아 잠시만! 안 하면... 물을 잡게, 물을 잡게. 인테리어! 어, 정답이고요. 피땅 빼기! 땡! 눈물! 어? 피땅 빼기는 뭐야? 한 대 때려도 돼요? 이게 단합이야? 어? 이게 단합이야, 지금? 할퀴고 뜯고 하는 이게 단합이냐고 로켓트폼 발사 이 정도 느낌 오면 제가 이게 무슨 단합대회야 이게 이상한 변호사? 우영훈 정말로 그 나는 군반도 군만두 넷 잘 가고 저거만 누나가 안 치면 돼 오 좋아 좋아 들어가 40점 40점 땡큐 땡큐 정유미 정유미 엄청 매워요 엄청 매운데 네 글자예요 말하신 거? 아닙니다 욕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말한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근데 이게 더 잘 되면 어떡해요? 서진이네보다 서진이네 단합대회 이게 더 잘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서진이네는 그만하고 단합대회 단합대회 어? 그러면 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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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